이 시간은 재즈인 재즈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재즈 베이시스트 박수현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있다니. 여름을. 네, 맞습니다. 여름을 견뎌야 하는 계절인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지난주에도 휴가철 말씀하시면서 여행에 대한 곡 들고 오셨는데 아마 오늘 지난 주말과 이번 오늘까지가 피크가 아닐까. 광복절 껴있는 그런. 특히나 휴일이 하루가 더 늘어나서. 그러니까요. 보통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광복절 휴일을 기점으로 해서 절장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절장인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름휴가 주변에 보면 공무원 사회들도 이렇게 한 9월까지 여름휴가를 써라. 그렇게 보도들도 있으니까 아마 이제는 휴가나 여행 같은 것도 자유롭게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1년 내내 그렇게 좀 다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철에 몰린다기보다도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계절의 다양함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관광지에서도 꼭 한철 장사로만 해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시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갑자기 그렇게 사람 몰린다 생각하니까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명절은 한 번도 안 맞아봤잖아요. 아이고 그러네요. 다음 명절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까지 좀. 비대면으로 명절도. 영상통화하고 그렇죠? 어떡하죠? 갑자기 이게 왜 털할 때래. 하긴 뭐 다음 달에 추석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더 잘 잡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오기 전에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 검색을 해보고 왔어요. 제주도 하면 이제 삼다도다. 그렇죠. 삼무도다. 그리고 삼보도다. 이 얘기 들어보셔요. 삼보? 삼보는 뭐예요? 세 가지 보물. 아 보물. 저도 이번에 검색하면서 처음 안 왔어요. 저는 제주 사람인데 몰랐어요. 이거 그냥 누가 그냥 만들어낸 걸까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삼다 삼문은 들어봤는데. 네. 삼다는 그거잖아요.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여자분들이 많다. 네. 요즘에는 뭐 남성, 남녀 비율이 비슷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뭐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겠지만 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사고 당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전 4.3 사태 때도 많이 돌아가시고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비율로 따졌을 때 여자 성비가 훨씬 더 높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삼무 좀 감동받았어요. 삼무. 도둑이 없고 대문이 없고 거지가 없다. 네. 워낙에 제주도 사람들의 성품이 정직해가지고 도둑이 없고 도둑이 없기 때문에 굳이 대문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네. 그리고 서로 이제 베푸는 그런 온정이 있는 따뜻한 사회여서 거지가 없다. 이런 내용을 읽고서 와 정말 좋은 것이구나. 혹시 그건 아세요? 정당은 아세요? 정당 알죠. 그 문 앞에 이렇게 비스나면. 이건 모르면 안 되죠. 이거 테스트 하시는 건가요? 갑자기 정당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죠. 삼보는 뭐예요 그러면? 삼보는 세 가지 보물. 그래서 바다, 한라산, 그리고 언어, 사투리. 아, 제주. 네. 저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바다, 한라산, 그리고 사투리, 언어. 그래서 세 가지 보물이라고 해서 삼보라고 이렇게 읽혔더라고요. 네. 네.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고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할까 하다가 삼바 중에 한 가지 요소인 바람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5년 조금 넘게 제주도에서 살았는데 이주한 후에 여기에서 느끼는 바람은 정말 제가 이전에 있었던 곳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매력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힘든 게 아니고? 힘들죠. 근데 아니 힘들다고 제가 날아가진 않잖아요. 저 안 날아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바람의 강도뿐만이 아니라 뭐 갑자기 이유없이 바람이 불어치다가 갑자기 또 잔잔해지고 이런 면들이 저는 매력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에 지지난주였죠. 협제 쪽에 있는 어떤 곳에서 야외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공연 분위기도 좋았고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안전하게 잘 조심해서 연주는 했습니다만 맨 앞에 앉으신 남자분이 음악 너무 좋다. 이야 이 바람 너무 좋다. 이 얘기를 한국어 연주한 동안 스무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좋다. 네.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지. 제주도는 진짜 바람이 매력적인 게 맞지. 네.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바람에 관련된 그런 곡들을 좀 골라봤고요.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곡은 기타리스트 웨스몽고메리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어로 하면 Gone with the Wind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기타 하면은 지금 요즘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주하고 많이 접하고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악기이지만 재즈에서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 60년대 대기 전까지는 굉장히 소외받는 악기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 명이 있을 때도 뒤쪽에 앉아가지고 그냥 되게 단속에 창창창 치거나 어떤 뭐 리더로서 앞에 나서는 역할을 맡지 못하고 요즘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요즘은 기타가 거의 주인공처럼 앞에서 치는데 그렇게 되던 상황에서 웨스몽고메리라는 기타리스트가 자신의 리더작으로 앨범을 1960년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 이후로 기타가 조금씩 앞으로 나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타리스트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내는 리더작들이 많아지고 기타의 역할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곡을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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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에서 하신 거예요? 공연을? 네,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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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듣고 오겠습니다.